게임 시작했습니다. 흰이 빨간색 오나라 앞으로도 노란색 오나라 또 종족전이에요 베븐 포트리스 베븐 포트리스 베븐 포트리스 베븐 포트리스 베븐즈 바지를 하나 찍었고요. 분타워를 이상한 곳에 박아있어요? 왜 그랬지? 멀티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여기다 분타워 박아진 것 같네요.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프로그램이 약간 더 빠릅니다. 네, 빌드가 갈렸어요 지금. 신희님은 몰래 멀티. 프로도님도 마다 멀티 따라갔고요.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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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프로데늄 포털 두개 동시에. 프로데늄 마찬가지. 일꾼은 프로데늄이 약간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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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이렇게 해 주세요. 같이 준비하고요 배울더 싸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텔 하나더 앞마당 추가마트 가는 신입 인구도 약간 살짝 많아요 못쓰길 두개 풀어들이면 어찌 찔러 보는데요 글링까지 밀로 한개 겨우 살아갑니다 호텔은 늘리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신입은 한개만 한개 더 상황이긴 한데 잠시만요 포털 하나 더 지금은 비올더 숫자가 똘똘이한데 포털이 살짝 살짝 늘어나고 있는 신인이 격치겠네 반면에 프로드님은 아예 못 늘리고 있고 적으로는 신인님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프로드님은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틀리긴 합니다 마당 가보는 신인의 비올더 빙기 잘라먹고 도망가고 있어요 포털 숫자는 두 개도 많아요 포털 숫자 포털 숫자 스탸 숫자 포털 숫자 포털 숫자 포털 숫자 롤레이마티 하러 가는데 여기 존 타워가 있죠? 크로드님의 비올더 롤레이마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인 비올더는 크로드님 본인 앞에서 사상거리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싸워주는데요 자 소화 마법 걸고 크로드님의 비올더가 숨졌겠죠? 크로드님의 비올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신인 비올더님의 롤레이마티 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크로드님은 이거를 지금 보고만 있어요 육수원? 크로드님의 비올더는 어느새 7개에요 크로드님은 이제 더 올라가서 늘려주고 있구요 크로드님의 비올더는 하나가 더 올라가서 육손나왔습니다 계속 대공을 못하다보니까 잘렸어요 볼더에서 지켜낼 수 있는 공유가 없다보니까 반반 안 털렸어요 암플 공유 당하고 있고 히어로 게이트도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지지 신혜님 승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